드디어 마지막 표지판이야 하아, 우유맛 쿠키도 참 길이 이렇게 험하면 험하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마라맛 쿠키와 친구가 됐지 뭐예요 용의 협곡에 마라마을이 있다니까 언젠가 꼭 가보세요 대체 어떤 쿠키들이 이런 곳에 사는지 궁금해 내 연구를 위해서라도 마라부족을 꼭 만나야겠어 왜 왔냐고 화내면 어쩌지? 마라부족은 아주 무섭다고 들었어 걱정하지마, 우린 싸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 땅이 흔들려 지진인가? 부어라, 마셔라 그게 아니라 마라부족 쿠키들이야 어서 가보자 얼마만에 열리는 잔치야 협곡도 펄펄 끓지, 마을도 평화롭지 녀석이 돌아온 이후론 걱정거리가 없어 이봐, 우리 족장님께 녀석? 마라맛 쿠키 족장님이라고 똑바로 불러 세상에, 마라맛 쿠키가 부족장이 됐나 봐 엥? 누구시더라? 그게 우리는 아, 누구면 어때? 하하하, 이리 와서 잔이나 받아 족장을 위해 건배하자고 볼뜨기 같으니 탕부터 거내야지 자, 쭉 들이켜 속이 든든해질 거야 어디? 매워 뭘, 뭐예요? 하하하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맵게 만들다니 제정신이야? 아, 너희들 웨이브인이냐? 그럼 활화산 공절리 마라탕은 좀 맵지? 여기 차를 따라주마 맵, 맵, 맵잖아! 너무해 여기 불타는 고추기름 별사탕과 용의 숨결맛 마라비스킷도 맛보고 가라 정신이 번쩍 드는 128가지 마라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건 오늘 뿐이니까! 이봐, 쿠키들! 마라마을에 온 걸 환영해! 만나서 반가워, 마라마 쿠키! 족장이 된 걸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쿠키 왕국에서 왔지? 딱 보고 알았어! 크히히히! 잠부터 받아! 이걸 마시면 친구가 되는 거야 우린 괜찮아 잠깐만, 땅이 또 흔들려 아까보다 심해진 것 같아 쿠, 쿠키다! 번개 침무색 쿠키가 나타났어! 뭐라고? 어서 가보자 봤냐, 치약 초코쿠키! 이 타임 컨트롤러 정말로 작동하잖아! 아, 그렇군요 근데 어디로 왔는지 알기는 해? 언젠 그런 거 신경 썼냐? 그래서 한바탕 할 거야, 말 거야 자척하지 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니까 이 세계의 쿠키들아! 내 이름은 토이즈 짤리맛 쿠키! 우주 최악의 악당이다 내 친구들도 소개할까? 이쪽은 와일드베리맛 쿠키! 세상에서 제일 비닭하고 사나운 쿠키다 까불지마 여기 치약 초코쿠키는 예의라고는 없어서 어떤 쿠키든 잔인하게 놀려먹지 그리고 깎은 당근맛 쿠키! 일하길 싫어해서 필요한 거 뭐든 뺏는다! 그렇게 상처받을 건도 없는데 어때, 무섭냐? 가진 걸 다 내놓고 신속하게 도망쳐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난 이곳의 족장 마라맛 쿠키야! 너의 이름은 방금 까먹었다 감히 마라부족에 싸움을 걸겠단 거야? 우리 마을에 쳐들어온 놈들 싱겁게 걸어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하하하! 방금 그거 농담이야? 아보카도 반죽마 쿠키 들었어? 얘네들이 농담 따먹기하고 놀자는데? 농담이 제일 싫어! 크아! 발사한 마라돈산! 괜찮아? 건조하고 뜨겁고... 으아! 짜증나! 난 이렇게 햇빛 쨍쨍한 날씨가 제일 싫어! 개장! 이 녀석들 가진 거나 빨리 털고 또 다른 세계로 가자고요! 하하하하! 좋아! 하하하! 약탈을 시작해볼까? 히! 쏘이! 이게 아닌데! 안 돼! 안 돼! 으으... 마라마을의 즐거운 잔치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다니... 어딘가 어마어마하게 수상해... 저 쿠키들... 우리가 아는 쿠키들을 굉장히 닮지 않았어? 그럼... 설마... 그래!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난 쿠키들이 이성을 잃은 거야! 그... 누구든 상관없어! 나 진짜 열받았어! 잔치를 망쳐놓다니 용사 못해! 마라마 국회 괴력이 수십 배나 강해졌어! 족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엔 또 누구야? 아니... 이번엔 진짜 지진이야... 하... 화산이 폭발하려고 해! 어? 하필 지금? 아니... 잠깐! 이건 기회야! 농들은 용의 협곡의 열기에 익숙하지 못할 거야! 마라 전사들아! 벌써 싸움을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럼! 족장인 내게 힘을 모아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활화산 같은 매콤함을 불태우자! 갑자기 말을 잘 듣네! 니 괴력을 봤거든! 좋아! 준비됐어! 날 따라와! 뼈아악! 우리가 빌리고 있어! 좀 떨어져요! 아보카도 반쪽 맛 쿠키! 더워 죽겠다고요! 으흑! 으흑! 쓰러져라! 쓰러지라고! 아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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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넌 안 쓰러지는 거야? 으아악! 나는 마라의 족장이니까!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좀 얼얼할 거다! 다, 다가오지 마! 나한테는 타임 컨트롤러가 있다! 어쩌란 거야? 나쁜 놈! 마라마 철퇴를 받아라!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 이건 내가 여기로 오는데 사용한 기계다! 이 타이어를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약이 있는 모든 쿠키들이 수백 개의 다른 차원으로 흩어지게 된다! 우주는 정말 넓다고! 너희들 평생 만날 수 없게 될걸! 대장! 제정신이야? 그럼 우리도 빨려들어간다고! 토이! 토질러! 아무튼 쿠키! 일단 멈춰! 멈추고 얘기해! 난 그런 건 몰라! 대학당인 내가 이런 데서 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두 안녕! 우리 모험은 이걸로 끝이다! 우아악! 안 돼!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람? 너 시간이 뒤틀려버렸잖아!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시간 왜곡을 멈추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게! 우와! 방금 뭐였지? 온통 뒤죽박죽이었는데! 거기, 수배자 다섯 분! 멈춰주세요! 시간관리국에서 나왔습니다! 트위즐 젤리막 쿠키! 잡았다! 아악! 지긋지긋한 시간관리국 놈들! 시간의 흐름이 이상하길래 와봤더니 또 너희들이었구나! 왜 자꾸 말썽이야! 다른 차원으로 마음대로 넘어오는 것! 미래의 무기로 전쟁을 벌이는 것! 모두 중대한 시간 범죄야! 그리고 물론 시간관리국의 설비를 가져간 것도 말이지! 대장! 그러니까 내가 시간관리국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잖아! 재미 좀 보려 하면 나타나서 해방 놓고 지겹지도 않냐? 국장의 심부름꾼 자식들!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아! 자세한 건 돌아가서 드릴게! 그럼 시간여행 출발! 너! 족자 쿠키! 기다려라! 내가 꼭 다시 찾아온다! 소련이 피워서 미안해! 몇백 번을 다시 찾아와봐! 우린 더 강해져서 맞서주지! 싸움이 끝났다!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이겼어! 족장이 된 첫날 치곤 꽤 잘해냈지? 그럼요! 마라마 쿠키! 아니, 족장님! 역시 당신은 우리의 족장이십니다! 하지만 전기총을 몸으로 막다니 위험하면 어쩔 뻔했냐! 있습니까? 어? 알싸! 마라동산! 눈물이 꼬였어! 향이 너무 빼였나? 으아악! 가장 용감하고 매콤한 족장! 마라마 쿠키 만세! 마라마 쿠키 대단해! 최고의 족장 만세! 으아악! 으아악! 그만해! 내려놓으라고! 참! 으아악! 자! 그럼 남은 음식으로 다시 잔치를 시작해볼까? 이번엔 쿠키왕국과 마라부족! 모두를 위한 잔치야! 아멘! 으아악! 으아악! 으어어어! 으아악! 으아악!